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창의적인 공간 설계로 여유가 있는 공간인 80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로비 공간이 있는데 가구의 컬러를 다양하게 넣어주어 알록달록한 공간이 되었고 노출 천장에도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화사한 공간입니다. 그 옆에는 조경 인테리어로 완성된 매립벽 선반에 기업의 상장들을 전시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로비 공간의 양쪽에는 부서별 업무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아치형 디자인의 게이트를 시공하여 공간을 분리해 주었습니다. 업무 공간에도 부서별로 자리 배치를 따로 해주었으며 공간이 워낙 넓어서 직원들끼리 움직이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고 각 자리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주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벽면에는 예술 그림들을 걸어주어 밋밋하지 않고 레일 조명으로 갤러리 같이 우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로비 공간 뒤로는 회의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투명한 유리 가벽 재질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었고 양옆이 창으로 되어 있어 쾌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실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벽면의 방음 공사를 해주어 회의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실 인테리어는 위험과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짙은 우드톤의 가구와 디자인으로 분위기를 주었으며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주어 응접실로도 활용할 수 있어 간단한 회의나 외부 손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간마다 색다른 느낌을 준 디자인으로 완성된 80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